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입니다. 지금부터 메니에르병 환자의 일상생활관리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이의 림프액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메니에르병은 한 번 발병하면 지금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전과 같은 증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증상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메니에르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지금부터 메니에르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니에르병 환자의 일상생활관리, 그 첫 번째는 바로 염분 섭취 제한입니다. 염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내이의 림프액이 증가되어 메니에르 증상의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짠 음식의 섭취가 과할 때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금 섭취를 하루 1.8g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음식을 가능한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소금 섭취량을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피하기입니다. 카페인은 혈관 수축을 유발시켜 혈류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내이의 림프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초콜릿 등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술, 담배 피하기입니다. 음주로 인한 탈수 현상과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혈관 수축은 내이의 림프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메니에이르병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니에이르병의 관리를 위해 금주,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메니에이르병은 피로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림프액 순환에 장애를 초래하여 내이의 림프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여가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내용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평상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항인유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의 재흡수가 줄어들면 림프액의 증가를 막을 수 있어 메니에이르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니에이르병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요약하자면 염분 섭취를 제한하기, 카페인, 술, 담배 피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메니에이르병 증상 재발이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에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메니에이르병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